자, 에피소드 3 영화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3-1, 3-1 클릭해서 영화의 기본 용어라던가, 영화 정거 또는 거기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 덤덤을 먼저 찍고 3-3부터 영화를 한 편 내지는 두 편을 통해서 한 번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영화를 뜻하는 말, 제일 많이 들어봤을 게 바로 무비일 텐데요. 무비와 플릭은 오락거리의 대상으로서 쓰는 표현인데, 특히 이 플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쓰는 속된 표현, 즉 속으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무비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보통 우리가 뭐가 있었을까요? 무비 고월, 빔 고월, 시어틀 고월. 자, 이 무비는 무비죠. 또는 그냥 뭐 무비저라고 복수가 될 경우, 시어틀 이러면 다 영화를 뜻하는, 영화관을 뜻하죠. 그러니까 영화관을 자주 가는 사람. 이게 의미가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방이 되죠? 그게 바로 무비 버퍼, 무비 매니액인데, 이 매니액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매니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거의 형용사형물, 즉 매니아라는 단어를 어디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명사형처럼 쓰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이 매니액을 써야 된다라고. 자, 그 다음, 빔 이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빔. 빔은 정확히 전문용어, 즉 영화를 배우는 사람들, 영화학, 그걸 얘기할 때 빔을 썼는데, 우리가 빔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자, 그 다음, 어떤 영화감독이라든가, 영화배우의 출연 또는 만든 작품 목록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됩니까? 빌모그럽이라고 하죠? 이 단어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션픽처럼 초창기 영화는, 이게 음이 들어가지 않은 무성영화였는데요. 이 무성영화를 만들며 있어서, 컷 하나하나를 장면 장면을 만들어 이어 붙여서 빨리 돌리면 영화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모션픽처럼 라고 하는데, 이건 영화업계에서 영화를 고소하게 부르는 말이고요. 시네마는 예술적 대상으로서의 영화를 지칭할 때 시네마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 시간대에 따라서 영화를 어떻게 부릅니까? 얼리버드, 늑지 뭐죠? 조조화린, 네트네이, 부럽니다. 오후에, 뭐 일반 오후 시간대에 환영되는 영화, 이브닝, 언제겠습니까? 신자 영화죠. 자,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찰리 채플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면,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분은, 영화배움에서 감독이죠. 실제로 여러 작품을 많이 담겼는데, 이 모던타임드라는 영화에 보면, 본인이 직접 감독을 했고, 주연 배우를 맡았는데, 공장직공으로 나와 나사무스를 조우면서, 이 삶의 애한을 코미디를 섞어서 그려낸 영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영화배우고 감독이다 보니까, 이 영화의 영어를 써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여기 보시면, Like is a tragedy. 삶은 비극이다. When seen in closure. 클로저가 근접 촬영 아닙니까? 가까이서 봤을 때는 삶이 비극이다. But, 하지만 comedy. 비극이다. 어떻게? Long shot. 먼 거리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비춰보면, 아웅다웅 이러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삶에 애한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화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영화관의 종류? 영화관의 종류는 우리 알다시피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 저예산영화라던가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소극장이라든가. 그걸 알타우스라고 하죠? 자, 일반적으로 시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관인데, 이거는 유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무비, 시어러를 쓰죠? 이게 영화관. 자, 또 드라이버인이라는 건 어떨까요? 이게 뭐죠? 차를 타고 보는 영화관 안쪽, 복귀의 상영관. 뭐 좀 우리 인터는 좀 슬픈 표현이지만, 어저널이라는 표현도 있고, 패션, 빛이라는 표현도 있죠? 자, 그다음, 아주 처급한 싸구려 영화관을 가리켜 덤프라고 하는데, 덤프는 실제로 큰 쓰레기장, 네티는 덤프터럭 뭐 이런 데서 보다시피, 뭔가를 버리고 차다 할 때, 이 덤프를 쓴다라는 거. 자, 그다음, 우리 요거는 어떨까요? 한번 느낌 다 보실 텐데, 퍼스트 론, 디어럴. 아, 첫 번째 상영하는 영화관, 즉 개봉관. 자, 그다음 우리가 흔히, 요즘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 자, 멀티플렉스관. 멀티플렉스는,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영화관 상영관이 두 개 이상이 있어서, 여러 개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거고, 이보다 그 규모라든가, 이 개념이 더 확장된 게 뭘까요? 메가플렉스라고 했죠? 이 메가플렉스는 상영관이 한 16개 이상이 되었고, 그대의 영화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자, 그럼 등급에 대해서 한번, 영화관 등급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체 관람가, G. 자, G는 뭐야? General Audiences죠. 전체 관람가라는 거. 자, PG. Parental Guidance. Suggested. 이게 줄임말인데, 부모의 관람지도 요청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 PG-13. 이르면, 이건 뭘까요? 아, Strongly Guidance. Under 13. 자, 13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 아주 폭력성이 짙고, 선정성이 강한 그런 영화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강한 지도 요청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R. 이게 바로 restricted, 금지됐다. 이르면, 이제 성인들 단계로 넘어갈 텐데, 이거는 17세 기준이랍니다. 17세 이상은 성인의 주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17세 이하 같은 경우는, 이 R이라고 분류된 영화는, 부모님이나 성인이 동반했을 경우에는, 이 영화를 봐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고요. No children. Under 17. Admitted allowed. 즉, 17세 이하 어린이들은 안 돼. 애들은 가라. 완전 성인 영화를 NC-17이라고 하죠. 참고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보시고, 자, 그다음, 우리 장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장너. 장너는 이것도 또 불어인데, 이 장너 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고등학교 생물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금. 런엘 위너는 또 불어. 이제 뭐냐. 런엘 위너라는 사람이 생물의 분류 체계를 완성했다 하죠. 여기까지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초성을 말해야 한 거잖아요. 정석, 과목, 강, 분, 퇴. 그런데 이건 뭐냐. 요즘 서로 개보다도 더 상위 단계인 도메인.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인터넷과 관련해서 많이 접해봤죠. 인터넷상으로는 가상의 영역이지만 이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분류 체계입니다. 분류 체계라는 게 뭡니까? 생물의 카테고리를 구분 구분해서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지너스에서 나오는 이 장너, 분류한다는 뜻. 여기서 나오고요. 외부는 두 개냐. 생물은 대표적으로 동물과 식물이 있죠. 파일러는 동물, 디비전은 식물. 물론 디비전 같은 경우는 다음에 군사와 군사 용어와 관련된 이런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볼 때 또 한번 정리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 이 장너가 지너스,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장너,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액션 무비가 있죠? 액션은 액터가 뭡니까? 우리가 행위를 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액터리스가 있죠? 그리고 액터는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데 행위를 존재하는 것처럼 행위하다 보니까 이 액터가 너무 인체하다라는 뜻이 나오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거적인 표현으로 많이 외웠던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프리텐드 투어 보장사, 또는 뭐, 메이크, 빌립, 뭐, 뭐, 하자. 대띠야 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다니까, 뭐, 인체하다. 또는 뭐, 페인, 또는 뭐, 어팩, 이런 것도 다 뭐, 뭐, 인체하다라는 뜻이 나오죠? 물론 이 액터는, 액터는, 어, 범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넥, 예를 들면은, 이 액이 붙으면 메이커니까, 아, 뭐야? 법제하자, 범을 만들자. 뭐, 실제로 또 나오는 단어가 액티브, 활동적이, 이런 뜻이 있을 거고, 아, 예를 들면 활동적이지 않아, 무기력하죠? 자, 이 액티브를, 이번 버그로 해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또 뭐 있을까요? 액티베이, 활성화시키자. 자, 그럼, 이 액션이 들어가는 영화와 관련된 표현 중에 하나, 우리 요거 좀 하나 알고 갈까요? Kill the in action.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행위죠. 행위는 행위인데, 전쟁과 관련한 교전. 총을 주고받고 하는, 총싸움을 주고받고 하는 교전인데, 교전 중에 사망을 했네, 줄여서 대목자로 표현해보면, 아, 우리 변대기아 자동차, 그 기아가 Kill the in action, 이런 식으로도 애쓰기 가능하다는 거죠. 전사자입니다. 전사자. 자, 요거는 요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 음, 액션 말고 뭐가 있습니까? 서스펜서 스릴러 할 때, 그 서스펜서가 있죠. 이 서스펜서가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인데, 이 펜이 행 매달다라는 뜻이고, 서서는 언덜, 아래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래로 매달다. 그리고 어딘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조마조마하고 긴장이 되죠. 그런데 우리 조마조마한 긴장되는 이라는 표현, 우리가 흥분되거나 긴장되면 뭘 합니까? 손톱을 물죠. 그런 뜻의 단어가, 메일바이트, 또는 이 절벽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조마조마하고 긴장이 되죠. 그러면 클리퍼 행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어 나오는, 직접적인 이 흥미와 긴장을 유발시키는 그런 영화를 뭐라 합니까? 그걸 바로 클리퍼 행윙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서스펜서와 비슷한 게 서스펜션, 매달다 이런 단어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서스펜션 브릿지 이렇게 보면, 우리의 부산의 영도 배교, 즉 현수교, 또 라는 뜻으로 그런 것도 나오죠. 자, 그다음 스릴러. 이 스릴러는, 살인이나 강력 범죄를 주로 다른 소설이나 책을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스릴러죠. 유주얼 서스펜트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인과 반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런 어떤 강력 범죄라든가, 중범죄, 살인 이런 걸 자주 다루는 투리 소설을 정확히 뭐라고 하느냐. 원래는 누가 그랬을까라는 이런 표현에서 나온 건데, 이걸 발음을 잘못하다 보니까, 후다니시 됐고요. 이걸 더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후, 더, 밑.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살인을 주로 다른, 뭐, 투리 소설 이런 걸 바라보다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샬롯 홈더 시리즈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이렇다라는 거. 그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공상, 강화, 명화. 그건 뭡니까? 바로, 사이언스. 자, 여기서 픽션의 줄임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사이디라고 하죠. 자, 그다음, 호러 영화라는 게 있죠. 호러 영화. 호러. 호러. 자, 호러가 있고, 호러가 비슷한 건 테러가 있는데, 테러랑 떠오른다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이 호러가, 이, 이, 떨다, 무섭다, 라는 그런 공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호러, 뭐라 합니까? 음직한, 무서운, horrific, 다 똑같죠. horrendous, 이게 다 끔찍한,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다음, 포르팔, 그러면, 무섭게 하다, 에브홀, 자, 한번 볼까요? 홀, 무서운 공포, A, B는, away, 떨어져, 떨어져있어서 공포를 느껴, 정말 싫다라는 거죠? 극혐하다, 극혐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테러, 테러는 어디에서 먼저 나왔냐? 이게 바로, 테러리스트라는, 이 단어가 먼저 나왔답니다. 이게 언제였냐? 1789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대혁명, 언어로 한번 가볼까요? 이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군이, 이 황제정을 몰아내고, 이제 공화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불만이 너무 큰 나머지, 황제들도 다 튀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모습이 공포스럽죠? 그래서, 이 혁명군을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베스터 피에르고요. 여기에 동정하는, 주축 세력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기족 세력들이 입던 짧은 반바지를 킬로토라고 하는데, 상스기부터는 프랑스어로 없다라니까, 위다오세이니까, 반바지를 입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7부 내지는 8부 바지를 타는데, 이걸 입고 혁명에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혁명의 주축 세력은 상킬로토라고 하죠. 이 로베스터 피에르가 혁명군을 이끄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가공스럽고 공포스러워서, 그때 당시 미국의 수도, 당연히 워싱턴이죠. 워싱턴의 소식지, 워싱턴 트리뷰는 고민간이니, 알리니, 고민간이니, 고민간, 고민간제도 아니죠? 그런 것도 다른데, 워싱턴 트리뷰에서 이 모습이 너무나 가공스럽고 공포스러워서, 와, 테러비스트다 라는 말을 이 혁명군의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단어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테러비스트가 맞다라는 것.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이 로베스터 피에르와 일당들이, 이 프랑스의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굴까요? 바로 루이 16세죠. 그 와이프가 누굴니까? 마리 앙투아네트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 케이크는 요즘 말하는 그런 케이크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국민과자로는 버리오슈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말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하기 이전에 여러 인구에 회자되던 말이기 때문에, 이 분이 했던 말은 아니랍니다. 자, 이 루이 16세가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디에 배웁니까? 자, 원래는 조세퍼, 내주는 조세퍼 기호팀이라고 하는데, 이 분은 뇌가이사였습니다. 이 분이 이거를 보완한 게 아닙니다. 엔지니어 다른 기술자가 보완을 했고, 이 기계의 장치의 효율성을 검증해봐라 해서, 내과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이건 단박에 사람의 목을 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이 그러면 이름을 따가지고 붙이자 해가지고 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는 길로틴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단두대 아닙니다. 이 단두대에 이 두 분의 목이 날아가죠. 하지만 이 로베스피에르도 너무나 공포 정치를 하는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테르미도르 반동군에 의해서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게 되죠. 이게 바로 간략적인 프랑스 대혁명의 대회인데, 이 두 분을 지키기 위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스위스 근위대라고 하는 이 용병들이죠. 용병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머스네리. 이건 좀 센스하죠? 이것보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프리랜서. 자, 일단 이 루이 신중세와 마리안과 레트럴을 서비스 용병, 헌이대라고 하는 이분들이 힐러리 붕에서 786명이 끝까지 목숨을 지키고 그들은 신의를 제일 신조로 잡으니까 그래, 이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 분들을 머스네리 프리랜서 하는데 프리랜서가 우리 프리가 자유롭게, 랜서가 창 아닙니까? 자유롭게 창을 지르고 다니는 사람들, 돈 만지면 무슨 일이든 다 했으니까요. 이분을 용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그런 직업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글을 써내는 자유기구가 라는 뜻으로 써있죠. 그리고 이 공화정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공화정을 세움에 있어서 이 기독대표하고 사제, 성직자대표, 그 다음 국민대표가 모여서 공화정을 논하죠. 그때 당시에 그런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회라고 하죠. 국민의회를 하던 체육관, 체육관에서 딱 그 연단을 기준으로 이 연단의 오른쪽, 오른쪽은 왕정복호판, 즉 귀족들이 대표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의 날개를 편 모습 중에서 오른쪽 날개를 닮았다 해서 right wing, 위기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좌측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평민대표, 공화정을 심혈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급진 세력, 즉 left wing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알아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또 다른 장르가 드래머 드래머는 연극이라는 뜻이었고요. 연극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고요. 멜로,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코미디, 뭐 이런 것도 장르가 다 되죠. 그 다음 로맨스, 로맨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로망, 로망은 어디냐? 프랑스 지역을 인근 지역에 쏘는 말 이런 거를 다 로망어라고 하고 로망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로맨스는 원래 연애 소설을 의미했죠. 연애 소설을 의미했는데 이게 일제치아 때 일본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뭔가를 바라고 희망한다는 뜻의 로망이라는 말이 일제치아의 잔재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로맨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로맨티비 라는 게 있죠. 이 로맨티에서 우리가 완전히 잘 못 외우고 있는 언어 언론사나 TV에서도 간혹가다 실수를 하더라고요. 로맨터시스턴데 다 읽어두십시오. 로맨터시스턴데 그냥 우리 언론사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씁니까? 로맨티스트라고 쓰죠. 이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한번 알고 가십시오.